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자, 이거는 새우, 이거는 게살 게살 찍은 게살 부드러운 맛도 없네 스파인보우스 게살 3개, 새우 3개 술 먹고 아침에 운전하면 요즘 걸린대매 물 운전 가끔 하긴 하더라 야, 또 그 얘기하니까 야, 살 떨리게 그래 에어폭크 거기 한 번 덥지도 않을 거 같아 그 날짜에 음, 게살 처럼 먹어야지 음 음 시원하게 이것도 있다가 네 같이 넣는 게 자, 이거는 게산맛이 초밥입니다 아, 맛있게 보인다 점점 먹어야지 점점 먹어야지 음 음 음 음 먹는 거니까 아이고 나 그냥 먹었네 나도 먹었다 알쓰 야, 뭐야 야, 뭐야 이게, 살만해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아이고 네 내 퀘